어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압붓입니다 오늘 할게임은 슈퍼 핫 바로 들어가 아 슈퍼 핫 아 에이 에스 이걸로 움직이구요 타임 웹 서울리 웬 뉴 무브 시간은 오직 당신이 움직일 때만 흘러갑니다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시간이 흐르고 헤드샷 헤드샷 움직여서 헤드샷 때리고 헤드샷 피해주구요 헤드샷 슈퍼 핫 슈퍼 핫 슈퍼 핫 어 리플레이가 나오네요 네 그래 마우스 움직이는게 아니라 그렇죠 나 이걸로 무기를 집으시오 어 앞에 놈부터 뭐 얘네 여기 뭐야 너네 총 없냐? 총 없으면 짜져 그렇지 잠깐만 아 아 아 이게 리스타트야? 아 아 아 나는 야 탄창 가는건줄 알았는데 리스타트네 어 보내고 탄창 자동으로 갈아지네요 어 총 총 총 들었다 수퍼버 이렇게 리플레이가 나오네요 예 슈퍼 헛 슈퍼 헛 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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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슈퍼 슈퍼 슈굴 spiders 슈굴 슈굴 슈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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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땄εί 으아오! 아 맞아 안이 어... 아... 의외로 총알이 느려 이 게임이 배대지 배대지 관동 그렇지 뺐고요 어? 뭐야 뭔 소리야 아! 아... 아... 어어... 이렇게 할 수 있다 아... 이렇게 해서 던져... 던져서 아... 이거 던지면 안되지 어이씨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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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개많아요 하나씩 차근차근 아 이거 피하면 안되고 잠깐잘 총이 없고요 아... 뒤졌고요 주먹질 따사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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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어... 그렇지 팀킬 오졌고요 쏘고요 그렇지 슈퍼 호 어... 리플레이 나오죠? 재고하고 슈퍼 헉 슈퍼 헉 따사 뭐야 뭐야 시작부터 이렇게 너무 어뜨고 어 왜요 멋있게 플레이한거 아니에요 이게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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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거구 어 와 이게 빗나가 응 헤드샷 응 어 복부샷 어 어 내가 먼저 타 어 어 고자라니 아머가 없구요 배타지 치고 이거 뺐고 뒤에 있는 놈 날리고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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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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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한거 아닙니까 멋있게 잘했죠 딱딱 아 아 아 아 아 0 예 이거 이거 뭐 이거 나도 아 뭐 야 야 아 아 깜 지민 깜 picking 어 왜이러세요? 어 왜이러세요? 어 목미 뭐야? 왜 나와줬지? 어 내가 내가 막 채팅을 치니까 이렇게 되네 내가 막 키보드를 아무렇게나 친다?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글씨가 어 나 영타 개빠른 것처럼 느껴져 네 알겠구요 업데이트 되었다 음 뭐 이렇게 스토리인가봐요 이게 네 네 뚱뚱뚱뚱 롤러코스터 타이콘은 게임이 망해가지고 안합니다 예 매우 부정적 떴어요 홀드 스페이스 투 점프 아 앞으로 가면 삼아 아 제자리 점프 해야되네 짜잔 헤드샷 그렇지 바로 이 숟 줄 알았지 아 이렇게 안맞네 잘 어 누구세요? 오 거기 있었어? 어 총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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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깨지는 소리 났구요 아 비치 개많아 아오 집어주고 어다아 숨어주고 아 나 진짜 깨지는 소리 났구요 러스트팡 어 개많아 대갈박자 잠깐만 따사 빼서 주고 헤드샷 슈퍼 헌트 슈퍼 히야아 슈퍼 재밌네 응 다 빼고 뺄고 때리고 예측샷 어 미친 예측샷 그렇지 오졌죠 아 이거는 좀 옵저버 화면으로 멋있게 보여줄 수 없나? 저거 슈퍼핫 이러면서 보여주니까 이게 뭐 안보여 잠깐만요 예 잠깐만 아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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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깨기샷 어 아 여기 우리끼리 아 우리끼리 깨버렸네 모르고 아 무기로 무기로 깨버렸네 와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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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성룡각이죠 예 완벽한 타이밍과 완벽한 거시기로 어 우리 뭐 뭐야 뭐야 아 뭐야 더 들어올 놈들이 있나? 무기 없잖아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저 이 병을 좀 일단 들고 아 총 들고 계시면 어떻게 오우 샷건이잖아 잠깐만 어 잠깐만 안돼요 어 잠깐 샷건 안돼요 샷건 피해주고 뒤져 어 어 샷건 안줘 에어 샷 레전드 였네요 예 슈퍼 헉트 슈퍼 헉트 슈퍼 샥아 피해주고 슈퍼 헉트 슈퍼 헉트 아 뭐 엄청난 컨트롤 슈퍼 헉트 슈퍼 헉트 슈퍼 헉트 슈퍼 이거 핵 쓴 거 같다 그치 슈퍼 헉트 슈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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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황 파악 상황 파악 꺼지세요 바로 들어주고 잡아주고 복부 한번 넣어주고 총 드네부터 총 드네부터 맞춰주고 레드샷 자 자 아나 차껏 내놔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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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이 미친 어 어떻게 하지? 어? 어음 기모드 아 방탄유리야? 아 이거 방탄유리야 여기? 뭐 여기 못 뚫네 쏘지 마세요 이거 또다구 던지고 제거하고 총 드네먼저 제거하고 대거하고 피해주고 아이 미친 아 뭐야 여기 뭐가 뭐가 있어 앞에 아 잠깐 잠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나는 안보이지 나는? 아 나는 아무것도 안보이지 나는? 어 내가 좀 잘못 보고 있는건가? 아니 여기 뭐가 있어? 어 왜 칼로 바뀌었네 이번에? 어? 칼을 베어버리면 안되는데 칼났다 칼 베어버리면 안되는데 아 어 총알도 베을 수 있어요? 아 그래요? 아 알았어 오 미친놈 개깜짝 놀랐네 오 미친놈 개깜짝 놀랐어 오 미친놈 개깜짝 놀랐어 오 미친놈 개깜짝 놀랐어 아 좋아요 아 당 당 당 야 저거 맞은게 컸다 오우 야 영화같았어 F1우르모는 오히려 약간 좀 심심하더라구 어 뭐지 잠깐만 잠깐만 아 뭐야 저기서 애들이 내리는건가 아 그러네 뭐야 한번 원클릭했는데 몇 발이 나가는거야 와 네 발이 나가 원클릭했는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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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소리가 안나잖아 이렇게 F1우르모 두두두 두두두 또 이렇게 된다고 F1우르모 이렇게 돼 이상하게 이렇게 된다고 다음판으로 안넘어가고 이렇게 돼 그러면 다시 메인으로 나가죠 아닌가 뭐지 아까도 이랬잖아 F1우르니까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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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참 음 참 특이한 게임이야 자 일단 없구요 점프 점프 왜이래 내가 있는거 아나? 무기가 전혀 없는데 들키면 안되는데 아이 미친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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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요 아 이거는 자 앉는키도 있나? 아 앉는키는 없네 바로 들어가야돼 바로 무슨 말인지 알지 너 오른쪽에 총 많으니까 여기가 여기서 총 수급하면서 여기는 샷건이 짱이네 어 아 아